자 통문장 액션 38번째 Can I? 자 통문장 액션 패턴 38번째 38번째 Can I? 쌍 앨리스에 앉으시면 돼요 Can I? 해도 돼요 Can I? Can I? Can I? Can I가 아니라 Can I? 안 했죠? Can I? 해도 돼요? Can I? 책 보지 마세요 방송이니까 통역하겠습니다 나 운전해도 돼요? Can I try 운전해도 돼요? Can I try 요리해도 돼요? 수영해도 돼요? 여기서 수영해도 돼요? 통역이 자연스럽네요 자 여기 앉아도 돼요? Can I sit here? 자 다시 한번 여기 앉아도 돼요? 여기 앉아도 돼요 잠깐만 어디 가도 여자든 변함이 없어요 눈 그렇게 뜨시면 안 돼요 무서워 무서워 Can I sit here? Can I sit here? For a moment 잠시만 For a moment 잠시 동안 For a moment Can I sit here? For a moment Okay 같이 보셔도 되고 두 분이 같이 보셔도 돼요 Can I sit here? For a moment For a moment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?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? 앉아도 돼요 여기에 Can I sit here? 잠시 여기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 for a moment 자 앞사람한테 Can I sit here for a moment 대답은 Of course Of course 셔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Of course Okay 다시 한 번 Can I Can I 돌아가도 돼요? Can I go back? 돌아가도 돼요? Let's go back Let's go back Can I sit here for a moment Can I sit here for a moment 기대치 않네요 Can I sit here for a moment 방송 보신 분들이 저를 보고 대충 예상돼요 Can I go bac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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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돼요 돌아가도? Can I go back? 돌아가도 돼요? Can I go back? 돌아가도 돼요 한국으로? Can I go back to Korea? 자 돌아가도 돼요 뉴욕으로? Can I go back to Korea? Okay Can I go back to New York? Can I go back to New York? 대답은?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혹시 평소에 영어를 들이대는 사람이 잘 하게 돼 있어요 들이대는 거 남의 전혀 신경 안 쓰이고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 아시겠죠? 네 그런 분들이 영어를 잘 하세요 물론 실습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막 들이대셔야 돼요 막 들이대셔야 돼요 Can I? 이번에 가는 거는 들이대로 가는 거니까 일부러 찾아가 볼게요 아니면 제가 미리 전달하면 미리 가볼게요 어디 코스 괜찮은지 그래서 답사한 다음에 아 여기 괜찮네 아주 구경되면 아 여기에서 영어하세요 Can I? 돌아가도 돼요? Can I go back? 마셔도 돼요? Can I go back? Can I go back? 이거 마셔도 돼요? Can I drink this? 이거 마셔도 돼요? Can I drink this? 대답은? Of course Of course Can I? 금방 적응 되실 거예요 Can I? Can I? Can I? 두고 가도 돼요? Can I be? 두고 가다 두고 가다 Leave 거기에 두고 가다가 다 포함돼요 Can I leave? Can I leave? 내가 내 가방 두고 가도 돼요? Can I leave my head? 여기에 내 가방 두고 가도 돼요? Can I leave my head here? 그 앞서 라운드 들이대세요 빨리 Can I leave my head here? 대답은? Don't go I'm sorry 지금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여자들 속에 유일하게 남자 계세요 괜찮으세요? 어디 갔어요?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과 진화지는 거 같은데 여기 회식하고 안 오신 건데 이거 회식하자 오케이 회식 안 하겠습니까? Can I? Can I leave my back? Can I leave my back? 그 의미는 먹 티인가요? Can I leave my back here? Can I leave my back here? 여행가셔서 ???? 해도 돼요? Can I? 해도 돼요? Can I? 셔아 주차 해도 돼요? Can I? 아 여기에 주차도 되요 자 이제 같습니다 여행이 갔는데 거기 빈 자리 있어요 옆에 외국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도 되요 대답은 그럼 대답은 땡큐 그때 대답은 너무 슈 슈 슈 땡큐 제가 그 강릉 가가지고 강릉역 바뀌었죠 이번에 완전 싹 뜯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외국사람이 촬영하더라구요 그래서 살인 찍으려고 딱 했다가 그 사람이 가리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했더니 이분이 자리를 비켜주세요 잠시 그래서 제가 땡큐 했죠 땡큐 여자 대답이 슈어 속으로 신났어요 아우 슈어 슈어예요 땡큐? 슈어예요 땡큐 슈어 켄아이 자 서른 여덟 번째 통문자 액션은 뭔만 해도 돼요? 켄아이예요